안녕하세요. 엔비치 아카데미입니다. 이번 시간은 로직 프로 X 108 강좌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직 프로 X 108 강좌에서는 울트라비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울트라비트 같은 경우는 샘플러로서 역할을 해주기도 하지만 드럼 씬스로도 역할을 해주게 되겠습니다. 드럼 씬스란 말은 뭐냐면요. 여러가지 오실레이터를 합성을 해서 신디사이징 즉 합성의 기법을 이용해서 드럼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울트라비트는 세 가지의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먼저 가운데부터 우리가 이 샘플을 여기에다가 로딩해서 샘플러로서 사용하는 방법. 자 이게 하나 있구요. 그 다음에 페이즈 오실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드럼 씬디사이저로서 소리를 합성을 해서 드럼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. 그 다음에 피지컬 모델링 오실레이터가 있습니다. 얘 같은 경우는 메탈릭 사운드, 글래스 사운드, 우든 사운드, 나일론 사운드 이렇게 네 가지를 또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이렇게 샘플러로서 작동할 수도 있구요. 그리고 드럼 씬스로도 작동할 수 있는 울트라비트가 되겠습니다. 좋아요. 시중에는 굉장히 많은 드럼 씬스들이 출시가 되었습니다. 하드웨어로 있는 모델도 있구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있는 모델도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는 롤랜드의 TR3제가 되겠습니다. 샘티사이정 방식을 이용해서 소리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스텝 시건설을 탑재를 하고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.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정으로도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었는데요. 저희 MBT 아카데미 강좌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 프로펠러 헤드의 리즌 거기에 콩 디바이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드럼 씬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울트라비트도 마찬가지 드럼 씬스의 역할을 해주게 되겠구요. 샘플러로서 기능을 또 하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, 여기 보시면 스텝 시퀀서 창이 있어서요. 여러분께서 스텝 인풋을 통해서 여러가지 드럼의 패턴을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좋아요. 로직프로엑스 워너의 강좌에서는 울트라비트의 드럼 씬스의 역할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좋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